보스팅은 호박으로 만들어버릴거야! 최고 랭턴 예! 오늘은 박지가 서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선물인가? 오늘은 할로윈을 맞이해서 빰빰빰빰 해피 할로윈 기프트 세트가 딱 하고 왔어요 엄마 그런데 너무 커서 다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알 수 있는건 뽀로로 친구와 하얀 친구가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빰빰빰빰 우와 여기 편지가 있어요 할로윈 해피 할로윈 편지가 왔는데 현재는 제이와 지수에게 보내는 할로윈 선물이래요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는 직접 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보는 사람들은 즐거운 할로윈을 맞을 수 있대요 흰둥 그럼 한번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... 이게 뭐예요? 근데? 샹쎄꼬리 야 3개 꼬라야 왜 있어? 왜 꼬리가 여기 있습니까? 그래도 일단은 뽀로로와 타이어 친구가 보낸거니까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 장착은 지수가 일어나보시죠. 지수 돌아보세요. 생제 꼬리 생제 꼬리 생제 꼬리 귀여워? 귀여운지 안귀여운지는 뒤를 보면 알겠죠. 자 지수씨로 오세요.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안 작은 거 아니에요. 생제 꼬리 잠깐만요. 자 찍찍이 생제님의 변신입이 시작됐습니다. 지수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어디에서 오셨나요? 어디에서 오셨어요? 아 위에 도도. 그러면 그곳에서는 지수 이름이 뭔가요? 어 화났어요? 그러면 알았어요. 내가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. 아 자 아이고 내가 알겠습니다. 자 엄마가 지수의 지수의 찌찌기 찌찌기 언니로 엄마로 변신했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할로윈 선물 파티를 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제이가 이거네요. 해피 할로윈 선물 파티를 이건 뭡니까? 어? 이거는 박쥐! 밴파이어 백작이요. 나는 백작이다. 너희들 밴파이어 백작은 밴파이어 백작은 이렇게 거꾸로 오프사이드 당 이렇게 묶여있어요. 이렇게 잔대. 진짜요? 어? 그러다가 밤에 되면 떨어지겠다. 떨어지겠다. 어? At night time it flies away everywhere. 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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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원더키드 칠비 친구들도 아아악 자 이번에는 딴따라던 이번에는 그러면 밴파이어 백작을 놔두고 자 그 다음 친구 나오시죠. 아아악 이건 300만 년 된 늑대 인간의 변신 소원 빠바바밤 빠바밤 아아악 엄마 나는 단체는 안하고 싶어 제이도 빠바바밤 빠밤 아아악 제이도 자 제이 원 투 쓰리 아아악 퍽 너는 예쁜 쥐새끼 나라에서 왔군 너는 누구냐 자 악수하시죠 야야야야 나는 장갑 늑대 인간 따란 자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건 그 유명한 수리수리 마수리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팡 하고 토다진다는 우리 나 유치원해서 가져온 건데 아 이게 그게 금 나와라 뚝딱 그 방망이가 맞나요 뚝딱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그 유명한 자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따란 자 이번에는 뭘 해줘 할 것보다 이거는 쓰기만 하면 트랜스포머로 변신한다는 그 유명한 변신 변신 서생 완료 변신 완료 얍 해야지 얍 빠밤 빠밤 무적을 무적 무적 2대2 짜잔 해줘 엄마 엄마 그런데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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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지수도 변신 변신 변신해야지 지수도 변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이지수님은 자 그만 헉 이건 또 뭡니까 헉 들어요? 이렇게 들어있어? 이거는 저기 산타클러스 할아버지 동생이 쓰고 다닌다던 자 한번 보여주시죠 싫어요 아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재이님 전신 납니다 빠바바밤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덜이 너무 많아서 이미 옮길 기추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하 아 그러면 엄마가 한번 대장 원더키즈TV 대장이 한번 해보죠 하하 하하 나는 안해보지 빵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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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더키즈TV 친구들 오늘 할로윈을 맞이하여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 나와 보시죠 빠 하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하 트윙 월드 트윙 트윙 월드 트윙 따란 пал우 저 친구들이 뱀파이어로 변신 빠밤 오 크롬도 변신 빠밤 오 패티도 변신 딴딴 자, 이번엔 루피 친구도 변신! 딴딴! 우와! 블링블링하게 우리 친구들이 변신을 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재고 랭턴입니다. 엄마, 그런데 나는 패티 좋아해. 재고 랭턴의 기원을 한 번만 조금 살펴보면 아주 어렸던 잭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길거리를 건너가다가 유령을 만났습니다. 유령을 만났는데도 그때도 거짓말을 하고 또 자, 말썽을 펴서 유령이 안되겠다, 너! 너무 말을 안 들어! 너를 못생은 호박으로 만들어버릴 거야! 재고 랭턴! 예! 그래서 그때부터 잭이 이렇게 호박 불빛으로 못생은 호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엄마, 그런데요? 그러면? 응, 그러면 붙잡아야겠다. 그치? 재이도 말 안 듣거나 지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못생긴 호박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. 허허허허허허허 금다어라! 자, 이번에는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자, 우리가 이렇게 해피할로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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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는 파티에서 중요한 짜잔! 먹을 거를 한번 먹어봅시다. 하하하하하 여기는 뽀로로에 사탕과 과자 바구니들이 들어있군요. 자, 그러면 이번에 하이라이트 마지막! 2방송이 하나 wouldn't kill 고스트인 더 하우스 고스트 인 더 하우스가 이렇게 조그만 책으로도 나와있습니다. 빨리 한번 들여다보면 어느날 조그만 여자어와 고양이가 이렇게 으시시 스프키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집은 뭔가 이상해요.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보다시피 이 조그만 친구들도 좀 이상합니다.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여는 순간 빠밤 이게 뭔 일입니까? 오! 오! 고스트가 들어있습니다. 여기는 고스트가 사는 퍼티드 하우스입니다. 어떡해요. 그러다가 여자아이가 나는 무섭지 않아요. 나는 절대 무섭지 않아. 그래서 마녀가 되어서 고스트들을 잡아서 집안에 있는 고스트들을 다 잡아서 세탁기에다가 돌립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려서 커튼으로도 쓰고 식탁보로도 쓰고 다 데려가서 고 잠을 잡니다. 우리 친구들 고스트가 무섭다는 편견은 버리세요. 고스트들하고 잡아가지고 침대도 만들고 커튼도 만들고 테이블보도 만들어봅시다. 네. 우리 오늘 원더퀴즈TV 친구들 선물을 모두 다 받는 그날까지 İns hydro Signal 자 Bye Bye Ba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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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у 아멘